아 진짜 좋다. 멤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우리 한 달 만이야. 뭐야? 게임 해? 무슨 게임? 게임 이거 일단 하나 하는 거지? 응. 그러면 이거 게임 하기 전에 연습 게임 하나 하나. 뭐? 이게 뭔지 말하지 마.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맞추게 하자. 형 나 맞춰볼게. 나 진짜 맞춰볼게. 이게 원래 철봉이 있는데 이게 사실 형이 보디 게임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. 이게 사실은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아 도넛 먹는 것처럼? 도넛 먹는 것처럼. 이게 뭐 이렇게 봉에 걸어가지고 이게 되잖아요. 이 거리에 가지고 손가락을 낀 다음에 퍼버리는 거. 어? 손가락 운동. 어? 손가락 운동. 맞아요? 거기까지? 손가락 운동하는 거? 아니 근데 집에 봉이 없어. 아 알겠다. 버스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만석일 때 같이. 민석이 형 별명이 뭐야? 민석이 형 별명이 뭐야? 만석이 아니고? 한참 만석일 때 그냥 아무 emocional거 números. 와 좋았어 좋았어. 저 힘 사용해요. 우와 얘 개장이네. 얼마나 전화해. 이거 기분 좋게 하려고. 호텔. 아 호텔 받기.. 호텔. 호텔 받기. 와 presidente tryd 이렇게 버스가 근데 버스가 더 맞는 거 같아 효율적으로 손가락 하나 껴가지고